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리가캔바이오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장 현재 리가캔바이오가 2.4% 전일장 대비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0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동안에 앞전 영상에서 지지라인으로 9만 7,500원을 설정을 드렸었죠. 근데 주가는 9만 9,500원까지만 여러분 2,000원 정도 위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30분 본 차트로 파동을 분석을 해보시면 어저께 장 후반에 분위기 괜찮다가 이렇게 내렸던 거는요. 민주당에서 금 투세를 유예할지 아니면 강행할지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한 달 유예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다 내렸어요. 우리 리가캔바이오도 영향을 받았었고 그런데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라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일단 V자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온 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냥 출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리가캔바이오는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파동상 여기서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거든요. 파동이론상 이렇게 높은 고점에서 여러분 횡보를 하면 추가 상승을 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원래 평평한 천장은 없는 거예요. 평평한 바닥은 있을 수 있지만 끌고 온 세력들이 정말로 매도해야 내리는 건데 끌고 온 세력들이 매도를 안 하니까 에너지가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고점 영역에서 거래량도 특별히 많지 않은 겁니다. 여기 정고점인 10만 6,900원. 여러분 이거 정고점 돌파는 거의 정해진 미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만간에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10만 6,900원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자 뉴스인데요. 리가캔바이오가 올해 3개 정도 임상 진입한다 파이프라인 내년 그래서 ADC 이상까지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LCB 시리즈들 리가캔바이오에서 굉장히 핵심 기술로 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인데 특히 LCB84가 가장 핵심입니다. 현재 리가캠에서는 LCB14, LCB71, 그리고 LCB84까지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일상에 이미 본격적으로 진입했어요. 특히 LCB84가 이 트랍2라고 하는 항체가 적용된 후보물질인데 이 트랍2가 다른 약물들하고는 다르게 암세포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이거 잘린 형태의 트랍2 항원만을 타깃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핵심 기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가캔바이오는 글로벌 ADC 치료제 개발사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LCB41, LCB97 내년부터 또다시 일상에 돌입한다고 하네요. 리가캔바이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예비주주 여러분 조만간 리가캔바이오는 주가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 전고점 10만 6,900원 상향 돌파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서 우리 리가캔바이오 주가 급등 타이밍 두 번째로 미공개 호재 정보 이런 핵심적인 정보들 제가 오늘 이 영상 안에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거래원동향 보시겠습니다. 모건스테인리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10만 4,900원 여러분 이 단가 라인에서도 이렇게 매수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0만 1,700원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10만 4,900원일 때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다라는 얘기니까 저분들은 아직도 청산을 안 했을 거예요. 자 들고 가고 있을 거고 주가가 급등할 때 나중에나 청산이 나올 만한 물량들입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니까요.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죠. 외국인은 누적적으로 52만 주 정도 지난 한 달간만 리가캔바이오를 매집을 했고요. 오늘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주. 특징적인 거는 연기금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12만 5천 주 누적적으로 매집했고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일관되게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보다 연기금이 좀 더 추세적으로 매집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장 체결강도가 100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작은 사이즈 양봉으로 종가까지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차트는 환율 차트인데요. 전반적으로 확률이 횡보하다가 지금 박스컨 행보하다가 내려놓고 또 횡보하고 있죠. 여러분 이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환율이 계속 하락을 하면 외국인 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되면 코리아 주식의 형태로 자금을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해집니다. 그만큼. 리가 캔바이어 재무제표 잠깐 체크하실게요.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만 컨센선스만 보시자면 2023년도 매출이 341억, 올해 1,210억, 내년 1,578억, 후년 1,975억. 매출액이 전년돼서 올해까지도 늘었지만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서 매출액이 증가할 예정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 마이너스 808억, 올해 마이너스 200억, 그 다음에 내년에 74억. 영업이익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양전환한다고 합니다. 보통 영업이익이 이렇게 양전환을 하는 해에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우리 리가 캔바이어 주가 상승에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는데요. 채널명은 추세린의 100배 수익이고 네일장 급등주 한 3, 4개 또 많게는 한 5개 정도 그런 네일장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채널 안에서 매일 전용받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추세린은 네일장 급등주 잘 맞추기로 입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이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항상 여기 010-644-78678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 문자로 입장이라고 전송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입장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가 캔바이어 관련 이슈 잠시 보시겠습니다. 바이오텍 탑픽이에요. ADC 치료제들의 처방 확대 그 다음에 LCB84, LCB71, LCB14 이 3대장이 파이프라인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ADC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암세포에만 선택적 약효를 보이는 차세대 항암치료예요. 기준의 항암치료는 암세포만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맺히니까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리가 캔바이어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 ADC 분야에서 국내 선두기업이고 총 12건의 기술 이전 계약 체계를 마쳤습니다. 미국 얀센 포함해서 누적 기술 수출 규모는요. 8조 7천억 그리고 2025년 중개 얀센으로부터 2억 달러 마일스톤 들어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얀센의 기술을 수출했던 LCB84가 핵심 파이프라인인데 2025년 임상일상 중간 결과 확인 가능하겠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단독 개발 옵션 행사 시 2,600억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 높은 상황이고 계열내에 최고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기업가치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리가 캔바이어 적정 주가를 15만 원 정도로 보는 건 증권사 의견이겠고요. 최근 미국에서 비코스로 금리 인하 확보 생물 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R&D 비중이 높은 우리 리가 캔바이어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중국 포순 제약이 LCB14 중국 판권 확보에서 후기 임상 진행 중인데 아마 내년도에 시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첫 상용화된 ADC 제품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LCB71의 파트너사인 시스톤는 LCB71을 K-클리니컬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했고요. 2024년에서 25년 내에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할 예정입니다. LCB71은 올해 안에 허가 가능성이 있는 임상 일비상을 개시할 예정인데 이게 기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 승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속 승인에 성공하면 26년도부터 리가 캔바이어 매출에 LCB71이 본격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기 분석을 위해서 리가 캔바이어 주몽차트를 켰습니다. 지난주에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특징 지을 만한 게 뭐냐면 이 장대양봉에 여러분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거래량도 없이 그냥 정고점을 막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매도하는 세력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매도하는 세력이 많았으면 당연히 거래량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매수 세력이 그걸 다 잡아먹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이 터졌을 텐데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세력들은 아직도 팔 생각이 없어요. 이분들이 안 팔면 안 내리는 거예요. 그쵸?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더 간다라고 우리 리가 캔바이어 이번 주에는 조금 쉬고 있지만 여러분 이 휴식을 마치고 나면 또다시 엄청난 상승이 올 겁니다. 리가 캔바이어 메리츠에서는 목표가 15만 원 제시했죠. 9월 19일 날 리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유진이랑 현대차에서는 14만 원, 13만 원, 7천 원 9월 20일 날 리포트로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다 지금 주가보다는 그래도 5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가 캔바이어 월봉 차트입니다. 너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OBV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을 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겠습니다. 리가 캔바이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리가 캔바이어 핵심 정보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리가 캔바이어 핵심 정보 자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핵심 정보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놨느냐. 주가가 급등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제가 이 부분 정리해놨고요. 그에 기초한 매수, 매도 전략까지 함께 잘 정리해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공개 호재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리가 캔바이어 관련된 좋은 재료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때가 올 겁니다.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요즘 템백어 템백어 하죠. 정말로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리가 캔바이어 외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뒤이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리가 대응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644-78678입니다. 위 전화번호 010-644-78678로 문자로 리가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핵심 정보자료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 자료의 가격은요.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해주실 일은 단지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면 만족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안내 나가겠습니다. 히든 종목. 주가가 장기간 이렇게 낮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윗고리도 없이 깔끔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나 이제 출발하겠다고 신호탄을 알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래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런 종목들은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주가 주를 이루긴 합니다. 이렇게 산업에 대해서나 개별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이 끝난 종목들 중에요. 세력이 매집된 게 확인된 종목은요. 정말로 1000% 이상도 상승 가능합니다. 혹시 주식 매매하시다가 손실 보신 게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손실 다 복구하고 수익 전환이 가능할 만큼 강력한 종목인데요. 저희가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한테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개별적으로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010-644-78678입니다. 많은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꼭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에서 매매하면서 수익 났던 종목들 중에 인상 깊었던 종목들만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고요. 매수가 5만원, 1차 목표가 7만원, 2차 목표가 9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원으로 세팅해놓고 매매를 진행했고 1차 수익률 40%, 2차 수익률 80%로 깔끔한 매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요. 매수가 16,000원, 1차 목표가 2만 2천원, 2차 목표가 3만원으로 세팅해놓고 매매를 진행했는데 최근 이슈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1차 목표가에서 전량 청산하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익절했습니다.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으로는 대원전선하고 N캠이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1차 수익률 108%, 2차 수익률 233%, N캠은 1차 73%, 2차 250% 이렇게 성공적인 매매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한때 뜨거웠던 종목 제주반도체랑 CIS가 있죠. 수익률이 정말 컸던 종목인데 제주반도체는 1차 290%, 2차 474%, CIS는 1차 300%, 2차 400%로 정말 큰 대성공으로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에는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매수가 5,000원, 1차 목표가 2만원, 2차 목표가 5만원 이렇게 과감하게 세팅해놓고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매수가 1만천원, 1차 목표가 1만9천원, 2차 목표가 3만6천원으로 마찬가지로 세팅해놓고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히든 종목 두 가지 시세 변하기 전에 여러분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마찬가지로 010-644-78678입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빨리 위 전화번호 010-644-78678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셔서 이 히든 종목 두 가지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아침 시초가 전략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시초가 전략은 미리 준비된 자들의 파티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아침부터 시세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는요.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시세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장 중에는 판단할 틈도 없이 올라가니까 진입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초가 공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공략 방법은요. 제가 매일 아침 8시 반에 여러분께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해당 종목을 열어놓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초가 매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청산하시는 방법은 10% 이상 이익 구간에서는 자율 청산하시는 건데요. 당일 흐름에서는 이 정도 올라왔을 때가 10% 이상 이익 구간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1차 청산 자리가 나오면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분할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1차 청산 자리 이후에도 일부 물량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2차 청산 자리가 나오면 다음과 같이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후반까지도 혹시 일부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홀딩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 그러시면 제가 장 막판이나 종가에 데일리 단타로 청산하실지 아니면 스윙으로 며칠 더 끌고 가실 수 있을지 일봉을 보면서 스윙 연계 가능 구간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서 이렇게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 이 아침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아침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6447-8678이고요. 위 전화번호 010-6447-8678로 문자로 아침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시초가 공략 대상이 되는 종목들 이 아침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침부터 빠르게 시세가 올라오는 장대양봉 저 빨간 불기두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아침 시초가 매매로 꼭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토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